가야돼, 갑질 갑질인데 저거야, 세장간이야 아아, 아까 걔네, 아까 걔네 저보고 내려와요? 살짝 노스로 와? 살짝 노스로 와요 저보고? 살짝 노스로? 지금 여기 헤비맨 샬로우 하다볼거야 나 봐? 3, 2, 1 샬로우하나 헤비맨? 갖고 초크힐을 올라와, 갖고 초크힐을 올라와 못했으면 초크힐을 올라와 마무리해주고 마무리해주고 초크힐을 올라와 디펜볼 준비해, 디펜볼 준비해, 디펜볼 준비해 디펜볼 준비해, 디펜볼 준비해 중에, 스프레드 해야지 너무 뭉쳐있지 앞에 디펜볼 준비해, 디펜볼 준비해, 디펜볼 준비해 우리 노스로 살짝 나보고 올라와줘, 노스로 나보고 올라와줘 다음 초크로 갈거야, 노스로 나보고 와줘 디펜더 살짝 같이 와줘야돼, 라이크 그어줘야돼 노스로 가서 초크로 갈거야, 노스로 가서 초크로 갈거야 슬슬 천천히 빼줘 pvp님 힐업 받아야지, pvp님 힐업 초크까지 올거에요, 초크까지 쭉 와, 쭉 와, 뱅오빈 치라고 안했어요? 초크까지, 디펜디펜디펜 노스, 아 이트로 워킹, 이트로 워킹 헬리온우드 끝나면 갈거야 헬리온우드 끝나면 헬리온우드 끝나면 지금 인사이드 3, 2, 아 잠깐 홀드 3, 2, 1 지금 여겨겨겨워 터뜨리면 이겨 터뜨리면 끝나, 터뜨리면 끝나 이스트로 워킹 x2 헬리온우드 끝나면 갈거야 헬리온우드 끝나면 헬리온우드 끝나면 지금 인사이드 3 2 아 잠깐 홀드 3 2 1 지금 여기 터트리면 이겨 터트리면 끝나 터트리면 끝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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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살짝 푸쉬 렐라로 흩어졌다 이스트로 살짝 뒤에 밤 아 오케이 막아놓을게 막아놓을게 웨스트 받아줘 웨스트 받아줘 웨스트 받아줘 이거 힐업 받아야 돼 바파님 힐업 해줘야지 홀드해 얘네 톤 볼거야 지금 집중해 드론 아 드론다 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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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이스트로 워킹 이제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면서 인사이드 볼거야 인사이드 볼거야 인사이드 드론 애들 밀리들 지금 웨스트 웨스트 3 2 1 여기 터트린 에너스트리 웨스트 웨스트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노스로 한번 리그룹 노스로 리그룹 노스로 리그룹 푸시하라고 안했어요 노스로 리그룹 뒤펜 볼 준비 노스로 리그룹 힐업 한번 받아 힐업 한번 해 이번에 풀 디펜 할거야 그아이 있어요 우리? 그아이 있어? 그아이 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디펜 지금 디펜 뒤에 들어왔어 아 홀드홀드 나 또 갱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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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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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먼저 볼거야 지금 3초 뒤에 갈거야 3초 뒤에 집중해요 사우스웨스트로 아니다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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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사이드 9 대 볼거야 3 지금 디펜 디펜 먼저 디펜 먼저 데몬 켜줘 데몬 같이 켜줘야지 크리어 카운터 인사이드 3 2 지금 이거 다 때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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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스트 초크로 한번 쭉 내려와 이스트 초크로 한번 쭉 내려와 이거 한번 갈거야 이스트 초크로 한번 쭉 내려와 저 갱 때문에 이스트 초크로 쭉 한번 내려와 쭉 한번 내려와 쭉 한번 내려와 쭉 한번 내려와 닌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턴 돌봐 홀드 홀드 지금 얘네 디펜 한번 볼 준비해야 해 네 그룹 좀 해? 오케이 굿굿굿굿 지금 이거 렐름 안 나가면 인사이드 볼 거예요 아 오케이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알라인 디펜 알라인 디펜 힐업 깔아줘야지 힐업 깔아줘야지 오케이 지금 웨스트로 워킹 초크 올라와 초크 올라와 지금 바로 갈 거예요 나 찾아 지금부터 3 2 1 인사이드 지금 얘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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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러 터뜨러 아 이거 크아 파트싱 마크 한 명만 디스트로 살짝 힐업 아 오케이 부인님 힐업 받아 부인님 힐업 받아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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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거 모았어요 노스로 한번 리그룹 좀 하자 노스로 리그룹 좀 디펜도 살짝 넝그러서 내려줘 지금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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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에서 또 왔네 이거 아 얘네 신고블러인데 홀드 노스로 한번 쭉 노스로 한번 쭉 지금 샬로우 한번 볼 거야 샬로우 계속 오면 샬로우 한번 볼 거야 낮춘다 지금 간다 3 2 1 샬로우 샬로우 지금 얘네 얘네 네만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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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노스로 노스로 한번 보기 힐업받아야 돼 힐업받아야 돼 힐업받아야 돼 NW로 빼라고 리그룹 제발 집중 좀 해 루틴 그만해 루틴 그만해 웨스트로 힐업받아야 돼 힐업받아야 돼 파파님 힐업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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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받아야 돼 힐업받아야 돼 우리 힐업받아야 돼 힐업받아야 돼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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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샬로우 한번 볼 거야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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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2마리 이거 터뜨려 터뜨려 이거 얘네만 터뜨려 바로 지금 그리고 웨스트 초크로 올라와 웨스트 초크로 올라와줘야 돼 웨스트 초크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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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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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라인 한번 그을거야 우리는 5초 뒤에 갈거야 집중해요 어 볼거야 볼거야 5초 뒤에 갈거야 5초 뒤에 우리 노스로 갈거야 자 3 2 1 이거 터뜨려 이거 제발 터뜨려 제발 터뜨려 제발 아 오케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한번 스위칭할거야 이스트로 스위칭 터뜨려 준비하고 디펜 볼 준비해 암라인 깔아줘 터뜨려 라인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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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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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초 뒤에 갈거야 5초 뒤에 지금 이거 그아 볼거야 나 계속 찾아 지금부터 나 찾아 지금부터 나 찾아 3 2 1 그아 원인게이 그아 터뜨려 제발 사우스로 리그룹 디펜 볼 준비해 데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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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리그룹 손 한번 그어야 돼 손 한번 손을 빚어야 돼 힐업 좀 해줘야 돼 힐업 힐업 좀 해줘야 돼 힐업 좀 제발 사우스로 계속 킵카이팅 킵카이팅 하면서 이번에 노스로 깊게 한번 들어갈거야 5초 뒤에 지금부터 슬슬 나 찾아 지금 간다 나 찾고 와 딜러들 3 2 1 카이팅 어디로 갈거야 카이팅 어디로 갈거냐고 노스로 카이팅 한번 해야돼 암라인 디펜 암라인 디펜 노스로 카이팅 노스로 카이팅 암라인 디펜 암라인 디펜 이거 디펜 힐업 깔아줘야지 노스로 노스로 이거 초크 내려와야 신발 한번 켜서 초크 내려와 이거 플리스틴 한번 하자 암라인 다 빠져줘 이거 초크 한번 내려올거야 시커 2 있어요? 10초 10초 여기 초크해서 지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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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먼저 볼거야 제발 제발 마무리 안돼 이거로 노스 이스트로 이제 언덕 내려와 노스 이스트로 우리 제발 리그룸 한번만 하자 리그룸 한번만 하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뒤펜 할 준비 뒤펜 준비 아니다 우리 10초 뒤에 갈거야 레즈 먹어 제발 힐업 힐업 아 안되겠다 홀드 홀드 우리 힐업 받아 노스로 제발 손손님 코리아님 암라인 힐업을 줘야돼 아 안되겠다 이거 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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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게요 뺄 분들 빼 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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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득팬 분들 좀 막아줘 15명 이 넘어가요 뭐 뭐 자꾸 친구 불러와 아 이거 탱커 분들이 좀 막아줘요 아니 피투님 살려야돼 피투님 안주